보이스피싱, 낚시의 피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개인정보로 당신을 낚는다는 뜻이죠. 네, 여기는 서울남부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의 박지훈 검사입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을 환수해서 확인해야 범행의 연루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금은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다 돌려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수법은 계속 지나합니다. 모르는 전화, 문자, SNS 등에 절대 의심을 거두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길고는 전화, 문자 기자, 유전한, 문자, 소식, 여행, 신고돈,